세븐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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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특별한 모습으로 찾아온 이유가 있죠 바로 2021년 세븐틴 글로벌 오피셜 팬클럽 캐럿 멤버십 키트를 촬영하기 위해서 보였습니다 이번 캐럿 멤버십 키트에는 테마가 있다고 하는데 호시 형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테마는 에스피틴 20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븐틴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혹시 어떤 모습들이 담겨있는지 도겸씨가 살짝 스포해 주실 수 없나요? 제가 세 가지 동작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쿱스씨가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앉아서요 뭐죠? 펭귄인가요? 첫 번째는 펭귄인데 두 번째는 지휘하는 건가요? 모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뭐야? 펜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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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싱이죠 캐럿들이 캐럿 멤버십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? 캐럿 멤버십은 세븐틴 글로벌 위버스 샵을 통해 손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가입 가능해요? 네 캐럿 멤버십은 영상이 나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입이 가능하며 와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멤버십 회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네 그리고 캐럿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오로지 멤버십 회원들만을 위한 사진, 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온앤오프라인 혜택도 제공된다고 하니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스 네 네 그럼 2021년에도 계속될 세븐틴의 찬란한 20대 이야기를 함께 써나가 주실 캐럿 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선의 세븐틴 감사합니다